2019년 10월 31일 저녁 10시 47분입니다. STX부터 볼게요. 계속 빠지는 그림이죠. 희한하게도 양봉입니다. 바닥 잘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590에서 7620 정도 최근 한 3,4일 가량 그리고 위로는 7750에서 70 좀 높으면 7800까지 보통 시조가에 7800 많이 찍었었는데요. 이 구간에서 분봉으로 보시면 매수 매도 구간 계속 나오죠. 이것만 해도 1.5% 2% 정도 나왔는데 수수료랑 이것저것 제외하면 1% 이상은 수익이 나왔던 구간입니다. 지금 이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구간에서는 전량 매도를 다 했어요. 매수한 것도 한 매도 했고 오늘 추매한 것은 총 한 8번 정도 했는데 2,3개 정도가 매도가 안 됐습니다. 오늘은 전에 한 3,4일 정도는 종가가 거의 위로 올라오는 차트였는데 보시면 끝날 때 이렇게 다시 올라와주는 W든 U자든 이런 식으로 가졌는데 오늘은 좀 다른 패턴이었어요. 이쪽에 거래랑 매도세가 좀 쎈게 나왔었죠. 그리고 일관적으로 이정도 선은 지켜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밀리면 더 빠질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추매 안 하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. STX중공업 같은 경우는 딱 차트만 봐도 살짝 올라오는 게 느껴지시죠? 이때 눈치는 좀 채셔야 됩니다.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도 사실 거래를 하긴 했었습니다. 다 매도는 했는데 오늘 좀 매도 좀 많이 했어요.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,400 후반에 제가 매도한다고 했었죠. 그래서 오늘 매도를 했고요. 2,500원대 아직 매도할 게 남아있긴 합니다. 일단 2,500원대까지는 한 번은 찍어줄 확률이 되게 높고요. 11월달에 보호회수가 한 번 더 풀리게 됩니다. 그리고 올해 12월까지 또 다른 은행권을 포함해서 산업은행 전략 매도를 하게 되겠죠. 그렇다 함은 한 번쯤 급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일단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급등 나올 때 어느 정도 팔 수 있는 물량도 어느 정도 넣어야 되겠고요. 목표는 적어도 4,000원 정도까지는 4,000원, 4,500원까지는 봐도 될 거예요. 일단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평단 작업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 평단이 계좌가 총 3개가 있는데 2개가 이제 빨간색이 됐고요. 하나는 작업을 따로 안 할 거예요. 그쪽은 무료 수수료가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계속 수익을 낼 예정입니다.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.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5,080원에 매수해서 이날 팔았습니다. 고가가 5,400원이죠. 되게 운 좋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딱 그 저항선이죠. 5,400원 아 5,390원에 팔았네요. 5,390원에 추미한 거 다 털어내고 이날 다시 5,230원, 20원에 매수했습니다. 매수하고 어저께 좀 아 이틀 전이죠. 이틀 전에 좀 더 올라줄 줄 알았는데 안 올라서 5,300원 초반에 걸어놨던 건 매도 못하고요. 5,130원은 잠깐 찍어서 제가 매수를 못했고 5,14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. 그 매수한 거는 오늘 5,300원에 매도를 했어요. 오전 8시 한 55분 정도에 걸어놨는데 상상 나오면서 매도를 했고 5,220,30원에 다시 또 걸어놨는데 이날 또 똑같이 샀던 그 가격이죠. 걸어놨는데 매수는 못했습니다. 좀 늦게 해가지고 다행히 오늘 종가도 괜찮고요. 내일부터는 랠리가 나올 확률이 좀 있다고 봅니다. 일단 뭐 금요일이니까 내일은 좀 뭐 크게 안 움직일 것 같고 조만간 이제 5,600원, 뭐 6,000원 이상 한번 찍어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.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살짝 조정 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. 일단 2,800원 구간은 어느 정도 계속 찍어주려고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. 살짝 반등 나올 듯한 움직임인데 일단 여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.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저항 계속 못 들으면 한번 내려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사실 조금 더 떨어져 줄만도 했는데 이게 그 61선 닫고 반등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오늘 첨단 5성 첨단 소재랑 같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날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 29일이네요. 뉴프라이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떴습니다. 안 좋다는 거죠. 오늘 이렇게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긴 했는데 안 썼습니다. 좀 더 조정이 올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서 사실 이때는 제가 좀 매수를 했었고요. 그 이후는 아예 손은 안 됐었죠. 거의 오늘도 1420인가요? 1425였죠. 저항해서 한번 막겠습니다.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져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추천은 안 하겠습니다.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초보자들이 건드릴 종목은 아니에요. 유니캠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가격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우상향 느낌 좀 강하죠.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. 그 다음 유니언 머티리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때 한번 탄력 받을 줄 알았어요. 탄력 받을 줄 알았는데 꺾였고 다시 탄력이 살짝 나올 듯 하죠. 제가 2580원에 오늘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. 두 번 매수했어요. 2580에 한번 매수했고 2600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졌는데 일단은 한 번 더 샀습니다. 그리고 지금 평단 2650원에 와 있어요. 상당히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죠. 2700원 정도 오면 일단 절반 매도하고 꺾이는 거 보이면 전량 매도할 생각입니다.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더 올라갈 확률은 있는데 정이 특별히 가진 않아서 조만간 정리할 생각입니다. JS 친화 같은 경우는 5100원대 그쵸 좋죠. 이때가 이때 한번 매수했었고요. 추메했었고 다시 떨어졌는데 지금 가격은 나쁘진 않습니다.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죠. 4000원대 하지만 5000원대는 거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매수하셨다가 혹시라도 3차 회담이 오래 된다면 급등이 한 번 또 6000원까지는 뭐 쉽게 뚫어줄 테니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재무는 좋은 것이에요. 푸른개술 같은 경우는 15000원 이하 네 사실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 추천은 아니지만 15000원 정도면 나쁘진 않습니다. 일단 만 한 2-3천원 정도가 좋긴 한데 안 내려와 줄 수도 있어요.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니의 댐체 같은 경우는 오늘 음 좀 내려왔으면 아 매수를 했을 텐데 그때 한번 놓치고 지금 그쵸 이쪽 선 따라서 이쪽 선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오늘 거래량 좀 터졌고요. 시위에도 조금 올랐는데 제가 사실 목표가가 거의 이 정도였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아 관종을 이제 해제할 때가 된 것 같아요. 한 며칠 만 더 보고 그냥 관종 해제하겠습니다.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습니다. 상상인 인더스트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상인이라는 게 얼마 전에 또 PD수첩에서 또 한번 또 흔들어져가지고 떨어졌는데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생각보다 안 잡혀요. 잘 안 잡혀가지고 조만간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. 일단 외국인이랑 프로그램 조금 들어오고는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올라올 것 같긴 한데 분위기는 지금 1600원대에서 어느 정도 버텨는 주고 있습니다. 버텨는 주고 있기 때문에 1600원대에서 1700 초중반 정도 매도하면서 한두 번 정도 작업이 가능하긴 한데 일단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을 했습니다. 손절을 1700 이때 시외에서 시간을 다닐까 해서 1705에 그동안 추모했던 거 다 매도했었고요. 나머지만 들고 있는데 급등 한 번 나오면 윗골이 나오든 급등이 나오든 아마 거의 다 정리할 것 같아요. 이 종목은 손절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워닝머티리얼즈 조금 꺾이긴 했는데 이 종목도 조금만 더 보고 관종 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트로 메딕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 매도했습니다. 이날 매도하고 조정이 좀 와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해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더 올라와 버리네요. 그죠? 6,000원 정도면 많이 오를 만큼 올랐다고도 볼 수 있어요. 지금 캡슐레시경 기대감 때문에 만원 이상 찍어줄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. 이런 차트 지금 신규 입성은 사실 좀 무서울 수 있는데 저점에 가지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즐기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국화재 EUV 거래량이 여전히 없습니다. 조금 더 떨어져 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제가 10만원 항상 목표로 잡는다고 했죠. 일단 어느 정도는 버텨는 주고 있네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간다면 지금 저항이 센데 저항 뚫으면 13에서 17만원까지는 올라갈 거예요. 한 30에서 70%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잘 아는 종목은 아니라서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. 일단 10만원 저항이 센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. 수선 같은 경우는 3,200원 제가 고가가 3,115에서 끝났는데 3,200원에 제가 팔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. 아쉽게 못 짓고 내려왔습니다. 어쨌든 3,000원 이하에서 2,800원대 뭐 900원대 이 정도가 좋습니다. 그래서 3,200원 목표로 보시면 되겠고요. YG엔터 같은 경우는 2만 6천원대기 때문에 매수 구간은 아니죠. 오늘 양현석 씨랑 승리의 도박 번정도박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일단 GD가 제대했기 때문에 조정 살짝 오더라도 나중에 급등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. 급등이라고 해봤자 종목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10% 이상씩 오르겠죠. 화천기 같은 경우는 이날 제가 기각될 걸로 예상을 해서 정정심 교수죠. 그래서 그냥 사실 도박이죠. 도박역으로 샀는데 일단 바닥은 제가 2700원으로 제가 잡아 받았거든요. 제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2700원 정도 GD 정도 받을 것 같고요.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하면 조국 교수 검찰 조사 받으러 가기 전날이나 뭐 이럴 때 한 번 더 덜컹 할 수는 있겠으나 한 2500원 정도에서 버텨줄 것 같아요. 2300원 500원 이 구간 매수하면 웬만하면 수익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도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.